메인이벤트 1라운드 메인이벤트 1라운드 출발합니다 앞선 더블 거리를 깨보려고 했었던 도전자 정윤재 웰터급 챔피언 고석현입니다 정윤재 선수 들어가 봅니다 펀치를 던지면서 먼저 침묵을 깼던 정윤재 오늘의 도전자 돌려내는 고석현 돌려세우는 챔피언인데요 택다운 성공시킵니다 원샷, 원킬 택다운 성공시키는 고석현 발목 쪽을 걸어주면서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그라운드로 가볍게 가져가는 고석현 선수였습니다 스크램벌 일어나네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정윤재 선수고요 다시 압박에 건네주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니킥을 꽂아주면서 저걸 방어하네요 양 선수 모두 압박적인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능력은 고석현 선수가 확실히 앞서네요 가뿐하게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머리 컨트롤해야죠 도전자를 눌러주고 있는 챔피언 고석현 선수 고석현 선수 위쪽에서 파우딩 끝은 타이러 들어가고 싶어하는 고석현인데요 위쪽에서 파우딩 위쪽에서 파우딩 살짝 빠져나옵니다 위기 다리 무척이척 오리하지 않죠 오 자 Kelsey 끘 back 민어 떠나옵니다 고석현 선수 당의 풀렸어요 현재 정윤재 두세 다시 한 번 리킥! 위기! 세 번째 리킥 연타! 저 어떻게 서 있는 거죠 허윤재 선수? 정윤재 선수 죄송합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고석현입니다. 리킥! 고석현 밀고 갑니다. 그리고 왼손까지 던져봐도 고석현. 보고 있다, 읽히고 있다 하는 메시지 전해주고 있는 고석현 선수. 가운터를 꺼내들어봤던 정윤재. 역시 정윤재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양 선수 모두 사우스 포 스탠스. 테이크 다운! 셋업 그리고 테이크 다운 성공시키는 정윤재입니다. 케이지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테이크 다운이었습니다. 메인 이벤트 1라운드 이제. 남은 시간 42초. 일어나면서 펀치 받고요. 일어나면서 빠르게 펀치까지. 킬싹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 롱킥! 여유가 느껴지는 고석현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타이틀 첫 방어라는 게 당연히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미소를 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스프럴까지 타이밍 완벽했고요. 남은 시간 10초. 클린치. 언더욱 파주고 있는 정윤재의 도전자입니다. 하지만 뭔가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 보이고요. 네. 이렇게 위익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거꾸로 정윤재 선수도 고석현 선수한테 정타를 몇 번 꽂아넣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라운드는 고석현 선수가 살짝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데미즈보다 많이 가 있죠, 고석현 선수가. 여유로움이 또 묻어나오고 있는 고석현 선수고요. 정말 맞불에 놓는 장면들도 있었고 정윤재 선수. 두 선수 정말 수준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런 장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힘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메인 이벤트 웹컵급 탈투자. 두 번째 라운드. 이벤트 웹컵급 탈투자. 네. 컵격 투자. 하단부를 노려봤던 정윤재입니다. 일어나면서 라이트를 뻗어봅니다. 로우킬. 가둬놓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달려집니다. 정윤재 선수 역시 만만치 않아요. 네. 오히려 본인이 테이크다운을. 하단부를 노려보는데요. 들어올리나요? 환립니다. 한번듭입니다. 일단 3명씩 고석현을 가라앉혔는데요. 더블랙 성공하고 양다리 꽉 껴안아주고 있는 정윤재 선수, 저러면 고석현 선수가 두 발을 딱히 짚으면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다시 일어나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선수 공방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클린치. 잡아당기면서 다시 한번 바닥으로 뽑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정윤재인데요. 더블랙, 다리가 오므려지면 밸런스 붕괴되죠. 들리지 않고 있는 챔피언. 고석현 선수도 무게중심을 잘 낮춰줬어요, 같은 타이밍에. 밸런스를 잃지 않았던 고석현입니다. 발을 걸어보는 고석현. 전반치 않습니다, 정윤재. 라이트 스트릿. 로우킬. 피카 펀치 엇갈리고요. 사이드 스텝 정윤재. 달라붙습니다. 짧은 펀치 명중시킨 정윤재 선수일고요. 서로가 지금 힘싸움을 정말 화끈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더욱 가지고 있는 정윤재인데요. 거리버리고 판치. 네. 다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우! 자, 로우킬. 자, 압박하는 고석현. 이런 한 방 한 방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 고석현인데요. 살짝 주저앉았어요, 지금. 참 신기한 게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버텨내요, 정윤재가. 네, 그러니까요. 또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고석현이거든요. 오, 데미지가 있어요. 자, 지금 위기. 자, 고석현 끌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는 챔피언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 챔피언 고석현. 자, 일단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 번 위기가 찾아오는 도전자 정윤재입니다. 자, 정윤재 선수 진짜 위기일 때마다 너무나도 잘 끌어안아줘요. 네. 이러면 파운딩을 할 수가 없죠. 앞면이 열려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죠. 펀치를 막거든요. 자, 정윤재 선수의 오른손은 완전히 컵되어 있었는데요. 자, 좀 많이 막습니다, 지금. 자, 왼손 파운딩. 정윤재의 앞면을 몇 차례 두들겨줬습니다. 자, 정윤재 선수도 기죽지 않고 아래에서 같이 맞받아줍니다. 계속해서 파운딩 넣어주고 있습니다. 파운딩. 백쪽, 부드럽게 공략 고석현. 와, 일어나네요. 30초. 자, 일단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일단... 이전에 고석현 선수와 싸웠던 상대들은 저런 패턴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속수부채고를 당한 거였는데, 정윤재 선수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호가 내네요. 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정윤재인데요. 위기탈출 넘버원입니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정윤재. 자, 이렇게 2번째 라운드도 마감 됩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방금 전에도 정윤재 선수를 위기탈출 넘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수들의 능력 중의 하나가 위기탈출 관리 능력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정윤재 선수였고요. 반면에 이 챔피언 고석현 선수의 어떤 그 위력, 1라운드, 2라운드 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 들어가고, 정타를 맞으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정윤재 선수는 한 2, 3초 정도만 정타 허용하고, 바로 끌어안고, 바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게, 위기를 너무 말씀하신 대로 위기탈출 넘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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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될 수 있는 3라운드입니다. 네. 먼저 할 수 있어. 자, 간보고 있는 양 선수. 네. 신중하죠. 오우. 두 명이 양 선수 승부수를 띄울 거거든요. 이 팽팽함을 깨고 들어가는 도전자 정윤재입니다. 오우, 니킥. 오우, 한 번 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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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도 버텨내고 있는 정윤재입니다. 자, 이번에도 버텨내고 있는 정윤재입니다. 자, 목을 눌러주면서 다시 한 번 니킥.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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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 빼야 될 거 같은데요, 정윤재 선수. 이 자세에서 지금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네. 자, 이제 머리 빼냈습니다. 오우. 오우. 자, 한 번 더. 오우. 오우. 자, 왼손에 장전하고 있는 걸까요, 고석현. 오우. 자, 압박해보는. 아, 스프롤 방어. 빠르게 성공하는 고석현입니다. 등쪽 싸매고 있습니다. 굴러줍니다. 챔피언 고석현. 자, 왼쪽 훅 들어가고 오른다리. 자, 왼쪽 다리 들어갔어요. 못 넣었네요. 정윤재 선수가 잘 굴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야, 영리에요, 정윤재. 와. 자, 이번에도 일단 빠져나옵니다. 자, 디킥. 어, 그런 고지를 챔피언 고석현 선수가 점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지만. 네, 앞서. 네, 정윤재 선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손에 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 손을 찔러주는 챔피언, 그리고 왼손 장전했다가 뿌려줍니다. 태클 시도. 이야, 뒷손 나올 줄 알았는데 태클. 하지만 또 그거를 예상하고 막아지는 정윤재 선수. 수준 너무 높네요. 자, 등을 싸잡고 있는데요. 5대5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우. 네, 킥. 이번 3초 왔어요. 이번 3초 왔어요. 그라운드나 클린치 싸움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많이 미끄러워지죠? 맞습니다. 서로 가둬두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우. 네, 왼손. 자, 고기 숙이는 타이밍에 왼손. 다시 맞붙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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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며시 접근하고 있는 도전자 정윤재. 정윤재 선수의 펀칭도 날카로웠는데. 조석현 선수의 태클이 더 날카로웠네요. 다시 케이지 레슬링.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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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립니다.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15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10초. KO 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다 버텨내고 있는 정은재. 이번에도 오른손 연타 안면허용.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경기를 끝납니다. 3대0으로 고석현 선수가 1차 방안에 성공합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웰터급 챔피언 고석현이 자신의 첫번째 타이틀 방어전을 성공시킵니다. Q. 타이틀 방어전 타이틀 방어전 타이틀 방어전 타이틀 방어전